분갈이 하고 있다보니 벌써 시간이 9시 10분 넘었어요. 자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. 퇴근해야겠어요. 라울 이쁘죠? 이거는 레드퀸 이거는 원정해보니 6천원 아이들요. 호중히 노래 틀어놓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아마린스, 바닐라비스, 금 이거는 아라베스크 괴마옥 이거는 샬롯 쌍두, 외두 마오가니 내일 더 할 거 남아있고요. 오늘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모두들 굿밤 되세요.